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저 이운동정원 바로 앞편에 있는 곳이 이곳 재단법인 성흥문화재단입니다. 이곳이 관람시간이 오전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무료고 월요일 공요일 명절은 휴관이라 오늘 저희가 토요일에 왔기 때문에 안되고 저 멀리 노적봉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. 뒤에가 이운동정원인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. 서곡기념관을 좀 들어가서 관람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오늘은 못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는 기회를 하고요. 저희는 계속해서 이쪽에서 노적봉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다음 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